랭귀지 앤더 세티 상황극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렛츠고 여우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아니 며칠 전에 태국에서 공연하고 왔는데 아 우리가 인기가 좀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서 보려고 조금 밀고 앞으로 막 오고 해가지고 잠깐 공연이 중단됐었어 어 정말? 중간에 안전요원들이 막 정리해 주긴 했는데 아 그때 내가 태국어 좀만 알았으면 내가 직접 얘기하면 막 팬들이 잘 알아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야 박 나갑 이게 뭐야 밀지 마세요라는 뜻이야 아 그럼 서로 막 발도 밟고 막 싸움도 나던데 발 밟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해 야 옆 타우나 클럽 오오 오케이 이 두개만 알면 되네 밴빈 고마워 예 일상생활 속 언어를 배우고는 시간 랭귀지 앤더 세티 금요일에 선생님 우리 갓세븐의 밴밸씨 어서오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베멜씨와 태국어를 배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연장 예절에 대해서 상황 속에서 만나봤는데 공연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저예요. 그렇죠. 어디 어디 갔었어요. 저요. 이제 작년은 일본 투어도 했었고요. 투어도 했었구나. 일본 투어도 했었고 그리고 필리핀 행사도 한 번 갔다 왔어요. 필리핀. 이제 시스타 선배님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는 저번 달 대만 샹하이 홍콩 이렇게 갔다 갔어요. 뭐 난리났네. 아니예요. 태국도 갔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곧 컴백합니다. 컴백도 하고 한국에서. 네. 이거 말해도 되나. 아직 확정 아닌데 빨리 컴백 할게요. 네. 언제든 하겠죠 뭐. 5년 안에 하죠. 당연하죠. 5년 안에. 5년 안에?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백한다는 건 항상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공연을 많이 다니면. 우리 뱀뱀씨가 너무 좋아서 막 달려드는 팬들이 있을 거고. 네. 언제 좀 감동 많이 받아요. 감동 이제 공연 끝날 때 앵콜 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제 팬들 맨날 이벤트 해 주잖아요. 알죠. 막 이렇게. 갓세븐 나 러비 이런 거 들잖아요. 그런 섹션 많이. 네. 그럴 때는 좀 약간 감동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팬미팅 했어요. 네. 이제 저희 노래 Playground라는 노래 있는데. 근데 저기다가 팬들이 이제 가사 바꿨어요. 오. 우리 위해서.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따라 불러줄 때도 되게 감동이고. 네. 근데 이제 아예 다른 가사로 바꿔가지고. 네. 저는 울지 않았지만 다른 멤버들은 울었죠. 왜 오늘 울어요. 변뱀씨는. 저 울고 싶은데 그때 렌즈 껴 있어가지고. 렌즈 흘러나와요. 그래서 울지 못했어요. 그때는. 아. 렌즈 많이 안 빠져요. 운다고 해서. 안 빠져요. 저도 불안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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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가 갑자기 눈 뒤에 가면 어떡해. 아주 그 얘기 들었어요. 렌즈 끼고 자면 이게 눈 뒤에 간다고. 아이가 자면 안 되겠지만. 네. 안 잡았잖아. 안 잡았죠. 그래. 한 번 잤는데 10분만 잤어요. 그때. 딱 눈 떠는데 렌즈 좀 옆에 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아. 변뱀씨 너무 귀엽다. 그래서 못 울었어. 울고 싶었는데. 네. 그냥 참았죠. 그래서 감동 너무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 우는 게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은 나중에 거의 울렸죠. 울고 싶었는데. 렌즈 때문에 못 울었다고. 아. 너무 귀엽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어. 나도 되게 순수했거든. 이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극 속에 나온 표현법. 다시 한 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야. 프락. 나 컵. 네. 야 프락 나 컵.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네. 오. 그리고 발 좀 밟지 마세요. 야 옆 타우나 컵. 야 옆 타우나 컵.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 많이 몰릴 때. 저 항상. 새로 산 신발 안 신어요. 밟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벤펜씨가 쭉 읽어주면서. 네. 인사할게요. 야 프락 나 컵. 야 옆 타우나 컵. 자. 오늘 태국어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박진영의 너뿐이야. 떼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빠이빠이. 홍보해야죠.